비가 좋고 인형도요? 좋다 그치 샀어? 새로운 거 못 쓰겠어 나도 그래서 못 살겠었어 근데 그냥 바꾸고 싶을 때 있어 비 오는 유럽이라니 대박 원래 내가 비 싫어하거든 진짜?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좋아해 여기 비 좋아해 팔짱 좋은데? 나 걷는 거 좋은데 많이 걷고 싶어 여기서 냄새 좋다 그치? 익히고 익히고 오네 비 냄새 좋다 응 근데 여기가 스위스가 거의 다 대부분 아까 부활절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거의 기독교실에 그래서 뭔가 교회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 성당이나 교회 다윤님 아쉽게도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 쉬러 갔는데 예쁜 사진 많이 찍고 다윤아 보여줘야겠다 여기 왜 이렇게 비둘기가 많을까? 그리고 비둘기가 안 무서워해 사람을 그리고 저 마른 거 봐 왜 말랐어?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막 떨어진 음식들이 없으니까 얘가 죽어먹지 못하니까 말랐잖아 그러네 그 스위스 비둘기도 되게 길고 잘 빠졌네 생각한 대로인데요? 뭔가 그림 같은 나라 맞아 애니메이션 하이지에 나오는 느낌? 스위스는 그래도 알프스잖아요 역시 그래서 선독하고 좋았고 그래서 제가 해외 가서 무조건 하는 게 마트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먹을 거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나라의 생활이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? 여기 사시는 분들이 먹는 거나 뭐 문화가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? 뭔가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스위스 필더 맞아봐야지 야 너도 맞아봐야지 우와 재밌겠다 진짜 잘 나온다 우리도 잘 놀아 우리도 잘 놀아 우리도 잘 놀아 우리도 마피아랑 아싸 홍사 홍명소 나 이런 거 사고 싶어 이런 모자 다 써봐 우와 완전 이쁜데 어? 그러네 귀여워요 모자 예쁘죠? 아 여기 인형 있어 구경하고 싶어 아 구경하고 싶어 돼지 봐 돼지 살까? 야 돼지 아야 나 완전 귀여워 나 이거 없었네 인형 아 근데 너무 귀여운데 조금 넓 조금 근데 인형은 다 비싸지? 원래 고민 중 어떡하지? 너무 고민돼 어떡하지? 너무 귀여운데 아 네지야 네지 가자 땡큐 빠이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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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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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좀 닮은 거 같아 진짜 봐봐 봐봐 이렇게 노구리야 머구리에 투샷 노구라 머구리 갈게 떼구리랑 떼구링 떼구링 예뻐요 떼구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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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코 여기다 코 들어가? 어 떼구링 취미가 됐어요 진짜 이런 데는 맨날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떼구링 뭐 좋아해? 아 초콜릿 좋아한대요 스위스에 역시 스위스 출신이야 스위스에 그 비가 돌아가고 있어요 스위스 출신 그런가? 이건가? 이건가? 네 네 얘들아 여기 나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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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높다 노래 부르고 있어요 제이언장 진짜 높다 손 씽을 나현장 내가 dir 아멘 아멘 야 진짜 이쁘요 여기는 와 여기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오 여기 진짜 이쁘다